100마리오 챌린지 슈퍼 이스포트 반갑습니다 여러분 빈스입니다 100마리오 챌린지 슈퍼 이스포트 시작하겠습니다 100마리오 챌린지 슈퍼 이스포트 구름? 아 이거 피해주고요 잠깐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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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해서 구름 타고 가면 그냥 게임 끝날 가기인데 잠깐만 이거 얘네가 뭐 던지는 거는 피할 수가 스타가 있네 그 와중에 아 좋아요 좋아요 바로길까기였는데 젠장 오호 오호 야하 아하 아 기가 막혔어 아 어쨌든 일단은 보니까 밑에는 잡아야겠다 맨 밑에는 잡고 가고 그 다음에 좀 후반부에 가서 스타를 먹는 걸로 좋아 좋아 지금 타이밍 좋아요 되게 좋아 기가 막혔어 어디로 가면 게임 끝날 것이요 끝날 것이요 언제까지 갈 건데 언제까지 가냐 언제까지 가냐 그렇지 아 괜히 갈아탔어 마지막에 아 마지막에 갈아탄 것 때문에 조금 기록이 늦어졌어 과연 오케이 오케이 그럼에도 신기록 좋습니다 이거 멍멍이가 돌 때문에 지나갈 수가 없는데 이거 Tian 네 쪽으로만 얼굴을 뱉지 말아줘 좋아다 되게 운이 좋았죠? 오 야야야야야야야야야 핫 끝났네? 제발 아 이게 안패져 오케이 요거지 오케이 요거지 요거지 일단 먼저 떨궈요 그 다음에 지나가 막 지나가 그냥 막 지나가 그렇지 막 지나가 그렇지 점프해 그렇지 좋았어 상당히 빨랐죠 좋아 반응 좋았고 아 저기 위에 톱니가 톱니렌다 아 헬리콥터 아 뭐야 길이 결국 막혀있네 일단은 헬리콥터로부터 괜찮아 맞아도 돼 괜찮아 아니 얘 아 나 맞으면서 먹을라 그랬는데 스타를 주네 잠깐만 사실 달래는 게 더 빠르거든요 망했어 아 이거 쟤 밟히나 어 내려갔네 아 여기 너무 와서 구름을 탔으면 좋았을텐데 어 아이고 구름 타르다가 아이고 오예 좋았어 이거 이대로 끝날까기죠 는 아니네 아아니 잠깐만 나 여기다 죽겠는데 일단 꽃부터 먹자 아 길 좀 비켜줄래 부파야 제발 아 제발 아 이게 안 지나가지네 좋았어 좋았어 아 아 저 저격수 저거 벗어 나오라고 하나 둘 셋 오마이갓 좋았어 이젠 진짜 끝날까기야 아 아 아 채팅 보다가 아 구독 감사합니다 스피드런이 좀 재미가 있죠 끝나버렸어 끝나버렸어 야 이거 위로 던져가지고 쪽에 파워까지 날라가 하 와우 야 이거 와 뚜껑까지 낄 수도 있네 와우 요거는 이제 폭탄 페달 와 이거 빨리빨리 가야된다 와 이거 빨리빨리 가야된다 컬업 오예아 이거 빨리빨리 갈게요 어 아 제발 오지마 피스위치? 어? 어라? 여기 있으면 뱉어? 와아 야아 야 좀 올라와봐 올라와 친구 야야 이거 어떻게 올려보되지 저거? 아니 제가 아니 저거 올라오는 생각을 못하는데? 제가 올라와서 돌에 피스위치를 찍어야 될거 같은데 이게 각이 안나온다? 어어? 어 왔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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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왔어? 야 이거 내가 타야돼 어우 뭐야 끝났어? 잘 만들긴 했는데 아이 코스가 좀 짧은게 아쉽네요 좋았는데 하하 하하 이런 이런 셸점프라니 하아 이거 어려운거 걸렸네 아 빡세다 중간 세이브가 없으면 곤란한데 아 잠깐만 이거 뭐야? 이거 그냥 리셋 아니야? 아니 리셋이랬다 아 뚜껑을 껴야되네 던져 아 아씨 오랜만이다 아 오랜만이야 아 중간 세이브 아 고맙습니다 중간 세이브 이건 뭐지? 어라? 이건 밑으로 넣어지는 건가? 아이고 아이고 아 또 너무 늦게 노니까 그냥 내가 껴버린단 말이야 딱 적절하게 딱 적절하게 이 느낌? 빠샤 아 아 와 대박 진짜 아 아 저 히든 블럭만 아니었어도 방금 갔는데 야 와 빠샤 그렇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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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냐 잠깐만 파이프 뭐냐 이거? 어? 잠깐만 들어가기 왜 이렇게 싫지 근데? 이거 한번 들어가 볼까요? 왠지 그냥 보너스만 줄 것 같은 느낌인데 뭐야 중간 세이브를 줬어 어허 안 들어갔으면 큰일 날 뻔 했죠? 아 미쳤어 이거 진짜 아 야 웬일이야? 잠깐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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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지 이거? 뭐긴 뭐야 돌을 떨궈야지 마지막이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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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침착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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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지막이다 뭐야 아 아 그게 던져지나? 아 제발 한번만 마지막이야 진짜 제발 빠샤 좋았어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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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번에? 아 대박 한번에 왔어 아 아 죽은데? 이걸 또 한번에? 이거는 미리 놔 미리 놔 미리 놔 고려 고려 쒸 대략 여기쯤 여니? 빠샤 요거지 아 이게 아까 안 돼가지고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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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이거 진짜 운이 좋았던게 한번에 왔죠 쭉쭉 아 기가 막혔어 아니 아까 내가 이걸 하려고 했던건데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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